네 안녕하세요. 빠른출고남 김은현 대리 인사드립니다. 요즘 전기차에 대한 문의와 인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아무래도 고유가 시대로 접어들면서 특히나 유료비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런 전기차 시장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국내 전기차를 대표하는 차량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현대 아이오닉5 차량인데요. 현대 브랜드의 처음 완전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현대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인기를 받으면서 엄청난 대기시간을 보여주고 있는 이 모델 과연 어떠한 매력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빠르게 구매할 수 있는 구매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현대 아이오닉5 롱레인지의 외부 디자인은 이전 포니 전기차 컨셉카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도 당시 디자인적 요소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다른 브랜드 디자인에서는 보기 힘든 사각형 스타일의 헤드램프에서 뻗어나오는 라인은 중앙 그릴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직선을 많이 쓰는 디자인인데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외부 디자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크기상의 재원도 빠질 수가 없겠는데요. 전장은 4.6m에 불과한 다소 짧은 모습이지만 휠 베이스는 무려 3m 이상으로 펠리세이드나 그랜저 차량보다 훨씬 긴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기차에서만 가능한 디자인인 측면 부분 숯노즈 라인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 외관에서는 차가 굉장히 컴팩트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아이오닉5의 후면은 직사각형의 가느다란 LED 램프가 탑재되어 있는데 현대 브랜드가 향후 지향하게 될 새로운 디자인 아이덴티티로 매트릭스 패턴 역시 양산차보다는 컨셉카에 가까운 이미지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내는 확실히 전기차의 레이아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파노라믹 뷰로 설계되어 있는 디지털 감각을 특히나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무려 44인치의 초대형 사이즈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정보를 주행 중에 제공받으실 수가 있겠는데요. 엄청나게 길다란 휠 베이스를 보여주는 만큼 실내 공간 역시 꽤나 넉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72kW로 후륜 및 사륜구동에 따라서 370km부터 약 420km의 주행가는 거리를 보여줍니다. 가격은 4천만원 후반대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 전기차 국가보조금과 지역보조금까지 받게 되시면 매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현대 최신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문인지 현재 엄청난 계약대수로 최소 1년 이상의 긴 출고 대기시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빠르게 이 아이오닉5 차량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리스 방식이나 장기 렌트 방식을 이용해서 구매를 하시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각 업체별로 미리 선 발주를 넣어둔 즉시 출고 차량을 매칭해드리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출고 진행을 받으실 수가 있으며 빠른 속도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차량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현재 도로를 활보하고 다니는 전기차 상당수의 번호판을 확인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부분의 전기차가 렌트 구매 방법을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자세한 재고 안내 및 장점에 관련해서는 위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한 답변은 물론 고객님들 상황에 맞춰 최적의 혜택까지 받아갈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리겠으며 이상으로 현대 아이오닉5에 대한 차량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